김유형의 평화는 대결 분량감자 아니에요? 규량감자인데? 상자분 아니야? 김유형님 저 피감입니다 형님의 말솜씨 뭔가 언변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형님 방송을 보면서 물론 저도 안 보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2주일에 계셨는데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뉴는 서련! 이런 거 혹시 형님이 버트리신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진짜 싸가지 없지만 동생이었으면 암바 40년 걸었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기뉴는 서련이라는 말을 아프리카에서 좀 없애주세요 형님 그럼 못 없애겠지만 잘생긴 척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던데 진짜로 턱을 까버릴 거예요 축하 영상인데 좀 이렇게 너무 티뜻게 해서 죄송하고 그만큼 형님 저 사실 좀 형님 팬이니까 형님 뭐.. 여러분들 이거 축하 영상 맞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영상이에요 예 다시 수익이 된 것 같고 아 재밌죠? 아 축하 수익이네 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먹표를 학고여서 절 모르시겠지만 혹시라도 네 또 2주년 기념 축하해서 우결을 찍으신다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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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죠? 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결을 찍으심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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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하지 현명하지 않으실까 아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죠? 네 2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얼굴 한번 보여줘 아니요 네 사랑합니다 남자니까요 아 아 축하해요 아 아 김유다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어 일단 2주년 진짜 축하드리고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게임할 때 맨날 장난치고 갈거지만 진짜 진심을 많이 좋아하고 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 사랑해 사장님 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계속 승상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다가 찍었어요 축하해 유다형님 나 아린이 아 유다형님 이준현 너무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와 이준현 이준현 밖에 안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진짜 태양자라는 말을 들을때면 대단한 기대가 되셨다는 것을 너무 존경합니다 유다형은 배즈도 잘 먹겠습니다 얼른 보내주세요 일어나서 한번 돌아서 오케이 오케이 별빛이 내린다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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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김유다님 이준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돼지새끼가 출경받으러와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받은거 없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남깁니다 휴지타지안 안맞았네 지금 김유다님 항상 제가 방송을 즐겨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는데 혼자 하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김봉준이랑은 엮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김봉준 요즘 컨텐츠 떨어져서 웃음인데 같이 옆에 있으니까 좀 망해가시는 것 같아서 웃겨요 그리고 또 배그 정말 재밌었구요 김유다님 이준현 정말 생일 아 이준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혜애교 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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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유다님 이준현 축하드려요 진짜 참치지마 아아아아악 축하해 벌써 이준현이나 됐구나 오늘 오빠한테 입어봐 잠시요 알디플래시 치마도 입었어 오쨔 이 머리 길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머리 길이로도 잘랐어 아아아아 여튼 축하하고 오빠를 위해서 내가 춤 연습을 조금 했어 이쁘게 받았으면 좋겠다 치마도? 아씨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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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뭐야 연습했네 어 잘했어 너무 귀여워 잘한다 네, 기념단님 안녕하세요. 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지인데 항상 힘내시고 사람은 항상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시고 항상 좋은 방송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화이팅하는 기념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엔, 항엔터가 아니고, 항아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안녕. 야, 우리 기념단님이 이번에 2주년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기념단님의 2주년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기념단님 앞으로도,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기념단님 와이프 분이 임신하셨는데 축하 영상 짧게 갈게요, 봉준님. 기념단님 와이프가 아니고 기념단가 임신을 했다고? 기념단님 부인 TX님이라고 합니다, TX님. 기념단가 임신을 했다고요? 아.. 이상한 새끼네.. 김일다님.. 반가루.. 반간.. 김일다님 임신 축하드립니다 어.. 토실토실하게 생기셨던데 한 번 봤어요 하여튼 임신 축하드리고요 어.. 이왕에 아기 나오는거 키도 크고 이런 친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결혼한지 10년 됐습니다 아.. 아기 알고 있습니다 아.. 아기도 있어요 아.. 좀 어색한데 김일다님 하여튼 임신 축하드립니다 언제 또 때가 되면 한 번 뵐거라고 봅니다 김일다님 반가루 반가루 축하드립니다 와.. 김일다님 안녕하세요 대선이에요 임신 2주년이라고 들었는데 임신이 1년인데 곧 2주년이야 임신이 1년인데 곧 2주년이야 제가.. 어.. 처음 뵙는데.. 다음에.. 뭐.. 아기.. 뭐.. 이쁜 옷이라도 한 번.. 준비해서.. 건물할게요 확인! 저 구독도 했어요 확인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는.. 유다형의 정신이 2주년을 아이씨 요새는 유다형이 스타를 아는 사실 같이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서 항상 유다형이 배그로 잘되는거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항상 유다형이 제 페이지기도 하고 잘해주셔서 앞으로도 이제 2년 됐으니까 3년 4년 또 5년까지 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아.. 고마워 임신 2주년 임신 2주년 임신 2주년 임신 2주년 오케이 아 네 일단은 추경 받아주느라고 진짜 무릎도 꿇고 별풍선 쏴는데 봉준이 너무 감사한데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김유다의 2주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아무 시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제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그렇죠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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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줘 축하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